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주식이 수익이 더 높다라는 제목을 골랐습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 것 같죠? 보통은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주식이 수익이 더 높은 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보시죠. 이 논문은 베이커 하우겐이 2012년에 쓴 논문인데 Low risk stocks outperform within all observable markets of the world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리스크가 낮은 주식이 수익이 더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실 겁니다. 이 논문을 요약을 하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측정을 하고요. 이게 적은 주식이 투자되면 부자가 된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꽤 재밌고요. 활용할 수 있는 껀덕질도 높고 그리고 논문이 꽤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지하게 논문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논문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 수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대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장은 효율적이다. 제가 말하고도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죄송하네요. 물론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화마라는 분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대 거짓말. 배당 정책은 상관없다. 이것도 어이없어가지고 웃음도 안나오네요. 이거를 주장하신 밀라인 모듈리안이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의 수익이 월등히 높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3번째 거짓말. 리스크 높은 주식을 사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3번째 거짓말은 그 위에 있는 두 개보다 훨씬 덜 웃겨요. 왠지 그럴듯 합니다. 그렇지.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리스크를 더 많이 짊어져야 돼. 예금은 리스크가 없으니까 수익이 낮고 주식은 리스크가 높으니까 수익이 높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논문을 보면. 저는 사실 그게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왜 대학에서 교수들의 애들한테 쓰레기와 거짓말만 가르치는 것일까. 이게 정말 궁금하고 저희가 저는 매우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960년대 말에 사마가 나서서 시장은 효율적이다. 시장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그리고 전략을 내봤자 너희들의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들은 오 예스 파마! 예! 그레이트 파마! You are so right! 하면서 그를 믿었고 이게 종교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90년대 금융계에서는 효율적 시장 이게 맞다라는 것이 정설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1월에 매수를 하고 4월에 파는 그런 간단한 전략만 써도 주가직선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것 저 PBR 주식 고 모멘텀 주식 이런 것만 사도 시장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것 도대체 이거는 효율적인 시장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뭐 아는 종교들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 안 되는데 몇천 년 동안 통화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종교인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라는 엉터리 같은 종교가 30년 동안 사람들이 믿은 것만 해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두 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시장은 효율적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외로운 늑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버트 하우겐 인데요. 이 한 번은 1972년에 벌써 해결 말도 안 된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이 수익이 변동성이 높은 주식보다 더 높아. 니네들의 말은 정반대요. 틀렸어. 했거든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래요. 하니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독교인한테 가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물론 신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마 니가 계산 잘못한 거야 새끼야.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은 종교였습니다. 이 양반은 가만히 있지 않고 1987년 91년 95년 2000년 논문도 내고 책도 쓰고 해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변동성 낮은 주식이 수익이 높아 라고 했는데 반응은 또 늘 비슷했죠. 니가 계속 기사는 잘못했겠지 인마 아니 지금 기독교인한테 와가지고 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새끼야 라고 반박이 왔었고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흘러 흘러서 이분은 평생을 정의구현에 바쳤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비슷한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변동성이 높은 주식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네 그렇구나 하오겐 그 양반 말이 맞았네 하고 관련 ETF들도 많이 나오고 소위 이 전략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퀀트킹 같은 자료에 보면 변동성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겐은 드디어 30년 만에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기분 째지게 웃고 계시죠. 하오겐이 밑에 보시면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가 그때까지 낸 책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21개 선진국 모든 주식의 변동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낮은 10%를 매수하고 그리고 변동성 상위 10%를 공매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리스크 디퍼런스가 있고 리턴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사면 미래 변동성도 좀 낮습니다. 주식시장보다 25% 정도 낮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요. 그냥 보통 시장이 되는 것보다 한 보통 20에서 25% 정도 더 높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리스크는 많이 떨어지고 근데 수익은 올라가기 때문에 샤프지수는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나라가 21개 선진국 중에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11개 개발도상국에서 여기서도 변동성 하위 10% 주식을 매수하고 상위 10% 주식을 공매도 하는 전략인데요. 거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검은색으로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리턴 디퍼런스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이 저변동성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렇죠. 역시 한국에는 안 통하는 전략들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개량투자 엘도라도 입니다. 샤프지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3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저변동성 주식이 고변동성 주식보다 얼마를 많이 벌었는가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늘 저변동성 주식이 이기고요. 예외는 딱 두 번 있죠. 1999년 그리고 2006년 그거 말고는 저변동성 주식이 고변동성 주식을 늘 밟았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효율적 시장에는 이럴 수가 없지 않는가 아니 반대해야 되잖아 리스크가 높아야지 수익이 높지 않는가 하는데 하옥에는 두 개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펀드매니저들의 인센티프입니다. 보미티즈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고변동 포트폴리오가 있고 저변동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고변동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제수가 좋으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제수가 나쁘면 왕창 깨지겠죠. 저변동 포트폴리오는 반대로 제수가 좋아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제수가 나빠도 적게 깨지는 포트폴리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펀드매니저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보너스를 받고 싶겠죠. 보너스는 언제 받는가? 당연히 초과 수익이 크게 나올 때 버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늘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수가 좋으면 왕창 벌잖아요. 그래야지 내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변동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에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평가되면 언젠가는 다시 제값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 수익이 저조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하게 보여야지 승진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기 좋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분들도 다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겠죠. 이번 주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겠는가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 네 저는 아무도 관심 없고 변동성이 적은 루저라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하면 저는 왜 그렇지? 하겠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한 게 요즘 핫기슈 신문에 나오고 그 뭐야 TV에도 나오고 뭐 북한 주식 문재인 테마주 핫한 거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이런 걸로 블라블라블라 하면 임원이 아 이 자식이 뭘 좀 안해 아 얘 제 신문도 보는구나 그래 그래 그런 주식이 좋은 거야 라고 하겠죠. 왠지 스마트하게 보여 신재생이 좋겠죠. 그죠? 그냥 아 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어떤 논문을 보니까 저변동 주식이 잘 갈 것 같습니다. 그거 살게요. 제 전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제 사회생활 잘 못하네 꺼져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설명할 때도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북한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예 가자 하는 것이 아 네 어떤 논문을 보니까 저변동 주식을 사는 게 좋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지금 사람들 관심이 많은 고변동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얘네들이 고평가 되었다가 나중에 박살나게 되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겁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하우개는 논문 뒤에 그래서 관련 책들은 완전 틀렸고 다시 써야 한다. 나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하하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의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바보 짓이네요. 그것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스마트한 겁니다. 효율적 시장 당연히 거짓말이죠. 물론 저는 그것 알고 있었지만 하우개는 그거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효율적 시장 말이야 사이비종교 그거 교주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창창한 대학생들을 속이고 말이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억압했어 나는 억울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가자 가자는 빼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이 말은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동몬의 하우개님은 억압된 울분을 풀고 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생을 즐길 필요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셨을 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시고 바로 몇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수익이 높다 리스크가 낮은 주식이 수익이 높다 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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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